자, 뭐 준비됐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그럼 요한 씨부터? 저는 그 버스커버스커의 아니면 장범준 씨로 인지 모르겠지만 그대여 라는 노래 있잖아요. 그대여 그대여 이 노래를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? 그 노래는 기타가 되게 쉽고 치기도 편할 텐데 초보자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되게 노래가 듣기 좋으니까 이거 벚꽃 앤디가 아니지 않아? 오늘은 왜 이렇게 벚꽃 앤디 맞다요? 벚꽃 앤디 맞네요. 제가 제목을 그대여로 잘못 알았네요. 처음 시작이 그대여 이게 가사가 제목을 이기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 노래가 그거죠. 아 그렇구나. 딘딘씨는? 아 벚꽃 앤디 맞네. 저는요. 이거는 요한 씨가 인정해야 돼요.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가 제가 들었거든요? 저 기타 가르쳐주는 분이 또 요한 씨 후배인데 이 노래는 무조건 클래식이어서 이거는 무조건 기타 칠 때 무조건 쳐야 된다. 여기서 모든 주법을 다 할 수 있다. 이거는 피아노 칠 때 체르니 바이옐 안 치는 거랑 비슷한 거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사실 입문용이잖아요. 가사가 없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원래 클래식 기타 처음 배우고 다 할 때 뭐로 합니까? 로망스로 하잖아요. 베투뱅 로망스 갈께요. 사실 로망스지. 네. 로망스가 입문자로 로망스 어려워요. 이거 다 거기까지만 하자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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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여기까지만 다 할 줄 알잖아요 가서 없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때요 너에게 난 나에게는 이거 나에게 난 너에게는 이거는 너에게 난 나에게는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 저 요한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아 예 얘기하세요 상영 형님이 말씀하신다는데 그거 들어볼게요 어때요? 저는 뭐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까지 클래식이지 아아 학생들이 볼 땐 그렇지 그렇지 아빠 노래지 자탄풍이 요즘 많이 나가서 뽑히기는 힘들어 아빠 노래지 아빠 노래 자 과연 누구의 노래가 나올지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